안녕하세요 여러분 CES 2020 현장에 나와 있는 아톰 비트입니다 저는 지금 LG전자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 이 거울 앞에 서면요 자신에게 꼭 맞는 옷을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팅감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신박한 기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부터 신규피 컬렉션을 독해 자신에게 꼭 맞는 옷을 추천받아보도록 하세요 CES 2020 현장에서 아톰 비트였습니다 한국에서 뵐게요